비트코인이 은혜 시가총액을 추월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이게 호재가 많고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이제 상투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일반적인 자산들은 대개 그럴 때 상투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항상 전 최고점을 극복해냈어요. 이번 사이클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호재 제가 단기적인 가격 전망이나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 오르는 가격은 안녕하세요. 저는 최창환이라고 블록미디어 선임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에서 2018년부터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를 계속 쓰고 있고 제 미션은 비트코인의 보고 박대희입니다. 대표님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ETF가 들어온 다음에 거침없이 가격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갖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가격 상승의 이유가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또 투자자들이 더 신뢰하기 시작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13%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약간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일인데요. 지난주 5일간 ETF에서 연속해가지고 자금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8억 9,770만 달러가 일주일 영업일 동안 빠져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는 조정을 갖다 많이 받았었는데 마지막 날인 금요일 날 5,160만 달러로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출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안정화돼가지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 하락은 늘상 있는 거니까요. 차역실험매문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조정하면 오히려 저감해수 기회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매매로 해서 지금 가격이 싸니까 사고 비싸니까 팔아라 그런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요. 어쨌든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나면 하락하는 건 불가피한데 이번 조정은 저는 아무튼 조정일 때마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일이 호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월 달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 현재 6.25개인 비트코인이 채굴 보상이 10분마다 주어지는데 이게 3.12개 정도로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하루 한 450개 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나오는 게 신규 공급되는 게 굉장히 없게 되고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표도 지표지만은 어떤 대선을 또 앞두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이 고용은 좋은데 또 부분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가게의 저축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좋다고 해석하기에만은 좀 불합리한 그런 어떤 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은행들이 어떤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라든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채가 100일에 1조 달러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를 미국 경제가 말처럼 그렇게 쉽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금리를 좀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ETF를 통한 수요 확대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피델리티라든지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만든 ETF를 자신들이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 캐나다에 있는 올인원 ETF를 갖다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인데 보수적인 건 1% 그리고 일반적인 중간은 2% 그리고 공격적인 건 3%를 이렇게 편입을 갖다 하고 있듯이 ETF를 자체 편입한 데도 있고 또 모호간 스탠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13개의 펀드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갖다 넣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점점점 자신들의 상품에 비트코인 ETF를 또 원재료로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401k나 이런 거에 자본을 어떻게 배분하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는 어떤 금융 조언가들 이러한 분들도 지금 교육을 한참 받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 상품이 뭐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ETF를 고객들한테 네가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면서 추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본격화되고 그 교육이 끝나면 한두 달 내야 아마 끝날 겁니다. 많이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를 통한 개인 투자 자금의 은퇴 자금의 어떤 유입 이런 것들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호재가 크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시총 추월한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은혜시가총액을 추월한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이게 호재가 많고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투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일반적인 자산들은 대개 그럴 때 상투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포모, 피어러브 미싱아웃이라서 지금 안 사면 못 사여서 뛰어들었을 때가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항상 전 최고점을 극복해냈어요. 새로운 최고점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은 비트코인의 본질이 사람들한테 점점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이해하고 널리 알려져서 폭넓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은을 넘었다는 거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조정돼서 약간 비슷해졌을 텐데 그 은이라는 거는 5천 년 동안 돈으로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돈으로서 기능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여기 돈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말갈굴모양의 청나래 화폐입니다. 1592년 때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사용됐던 화폐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임금으로도 자기들끼리 주고 물품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은이라는 건 중국과 인도 같은 데서는 우리 그러니까 본유 화폐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거래를 갖다 할 때.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금이나 은은 아무것도 뭘 주질 않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뭘 아무것도 안 주죠. 주식하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주식은 배당도 주고 그리고 돈을 벌잖아요. 회사가. 누가 법니까? 회사가 벌지만 열심히 일해서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론 머스크가 일을 해가지고 주식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안 주는데 왜 오르느냐. 그거는 비트코인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 그리고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의 척도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치 저장 수단인데 가치 저장 수단이란 건 뭐냐면 옛날부터 돈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거는 공급이 마음대로 늘지 않으니까 저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적은 공급량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저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금이나 은을 샀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영화에서 보면 금괴를 이렇게 지워놓거나 은을 갖다가 묻어두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돈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제가 이제 왜 돈인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 주식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는 게 없어요. 근데도 보관하려고 하는 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좋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을 이겼다는 거는 이제 다음 차례는 금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 같은 경우는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유럽이 인도와 중국을 이렇게 침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에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는 금과 은이 같이 쓰였었는데 교환 비율이 유럽에서는 1대 12 그리고 중국에서는 1대 6이었거든요. 자기네 나라에서 금 12덩어리를 갖고 중국에 가면 은 12덩어리를 갖고 중국에 가면 금 두 덩어리를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돈인 금을 갖다 많이 갖고 올 수가 있는 거고 중국과 인도는 그러다 보니까 은이 굉장히 많이 풀렸을 거 아니에요. 교환화로 갖고 오는 은 때문에. 그래갖고 물가가 폭등을 하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이 나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래가지고 열강의 침략 속에서 인도와 중국이란 거대 국가가 유럽의 신흥 국가들한테 이렇게 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 약화된 건데 그게 좋지 않은 은이란 본유화폐로 쓴 그게 그게 결정타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에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로 번역된 책인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돈인 비트코인을 개인이든 국가든 지금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개인들을 비롯해서 개인들은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정부는 지금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갖다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ETF라는 게 정부가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정부가 정부가 뭐냐면 금융 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정을 해 줘서 금융기관들이 상품으로 만들어서 ETF라는 게 주식이거든요. 제도권인 주식시장에서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거라도 빨리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상승장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까요? 제가 단기적인 가격 전망이나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 오르는 가격은 제 얘기가 아니라 아크인베스트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는 돈나모니가 수학적으로는 35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비트코인 투자자 행사에서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350만 달러 가기 전에는 그래도 150만 달러를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그 150만 달러는 아크인베스트가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번 내놓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10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예측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오제 이미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나 전 세계 은행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 금리 상황을 경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태형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곳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부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부채가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도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정부 자체가 견디질 못하게 되거든요. 예산의 대부분을 이자와 새로운 부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아까 제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떨어지고 있는 돈이 많이 발행한 돈의 가치가 금리 인하로 또 떨어진다면 그럼 예전에도 금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금값은 이자를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화폐보다는 계속해서 더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면 디지털 골드로서 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은 비트코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위험 자산 선호에 의해서 오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가치 있는 돈으로서 가치 저장을 한다는 그 개념 때문에 오르게 되는 두 가지 상승이 시너지를 이렇게 일으켰다.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으로 트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포모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포모가 되는 거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을 해도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가격이 형성된 게 그 2010년 12월경인데 이때 가격이 1달러에 천몇백 개씩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12년인가 우리가 그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5월달인데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상거래가 됐을 때 비트코인이 1만 개로 그 피자 두 판인가 샀을 거예요. 그럼 지금 1만 개면 얼마입니까? 지금 개선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했는데 처음 생긴 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된 거 아니에요? 15, 6년 정도 됐는데 이 사이 동안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중에도 한 80%씩 가격이 떨어진 게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갖다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오를 때는 막 덩달아 사고 싶다가 또 가격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내가 상투 잡았나 보다 하고 또 두려워서 팔고 이런 게 반복되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비트코인은 꾸준히 사서 저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오른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빚으로 비트코인을 사놨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빚 반 얻어가지고 애컨대 500만 원 빚 얻어서 내 돈 500배 쳐서 1000만 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만 원 떨어져 봐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자체가 아예.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제가 빚을 갖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전문 투자가들이 하는 거고 저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저축을 해서 내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타이밍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차트도 훨씬 잘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태어 그냥 저한테 물어볼 거 없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꾸준히 모으신다면 제가 보기에 자기의 땀의 대가를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